야, 너 거기서 뭐해? 배! 부, 블루 섬님! 너 스토나의 보조 맞지? 덩치는 큰 주제에 겁 많고 소심해서 맨날 쭈그러들어 있는 쭈그러! 여기서 뭐하냐니까 왜 웃고만 앉아있어? 짜증나게 사람 말 안 들려? 저, 저거 그, 그게... 뭐야? 너 또 훔친 거야? 너 정말 대단한 애였구나? 이렇게 일관된 캐릭터를 지니고 있을 줄이야. 스토나는 이런 애를 보조로 써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뭘 로봇 하나는 그럭저럭 쓸만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 뭐라? 손버릇이 나쁜데. 너 그렇게 남의 거 가져가는 거 고철산에서 배워온 거 맞지? 재벌은 난 못 준다고 밖에서 배워온 거즈근성을 여기서까지 써먹는 거야? 너도 참 인생이 불쌍하다, 불쌍해. 너 같은 애들은 삶에 무슨 의욕을 갖고 사는지 몰라. 사는 거 재미없지 않아? 남의 것만 주워서 살면 뭐해? 네 게 하나도 없는데. 아, 맞다. 너 주우면 다 네 거라고 생각하는 애였지. 그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나 같았으면 재미없어서 그냥 죽어버렸겠... 더 이상은 못 잡아! 살아있으면 살아가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사,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거라고요! 생명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남의 걸 훔치는 주제에 지금 나한테 살게 하는 거야? 제, 제가 남의 물건을 훔치긴 하지만 당신처럼 남의 목숨을 함부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흠... 그리고 제 삶은 터머랑 같이 하고 있어서 엄청 재미있거든요! 함부로 재미없다고... 하지! 아, 그래? 하지! 뭐! 말아야 하긴 하는데... 저, 저... 안 하셨어... 어? 안 났어? 응, 저, 저... 너 그거 타고 다녀서 재미있다고 했지? 네? 네! 근데 나는 누가 좋아하는 거 부수는 걸 정말 좋아해서 말이야! 네? 그, 그게 무슨... 내 삶의 재미를 위해 그거 부숴버릴래! 으아, 안 돼! 돼! 뭐 저렇게 단단해? 안 부서지잖아! 벗어냈다! 치, 가야되잖아! 짜증나게! 저, 어디 가시나요? 내가 어딜 가든 말든! 여, 여기로 가면 뒷문인데 왜 정문을 이용 안 하시고... 내 맘이거든? 내가 앞으로 다니든 뒤로 다니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까불고 있어! 저, 근데 왜 출입 카드를 두 개나... 내가 무슨 출입 카드가 두 개라는... 저, 저기 떨어져 있는... 저, 저기 떨어져 있는... 저, 저기 떨어져 있는... 어디, 어디... 멍청하긴... 멍청하긴... 으아악! 흠, 귀찮게 굴고 있어! 흠... 살아있으니까... 살아간다고? 좀더듭치고는 제법 그럴싸한 말을 하네... 그럼, 가보실까? 헿... 하아... 아! 으아... 뭐...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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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